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 와있거든요 오늘 제가 올해 가지고 온 과테말라 7종 하고 엘살바도로 3종 하고 공개 커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작은 커피 공방 에서 4 어 현앱에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에요 그래도 제 커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찍 가서 이것저것 좀 도와주고 4 조금 있다가 커피 진행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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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